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로까지 옮겨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야당의 공세에 정부와 여당은 새만금이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됐다며 전방위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안태성 기자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30년 기다려왔는데 고작 태양광이냐 그 얘기 들으셨죠? 전국 도민들이 지금 사실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많이 왜곡돼 있는 발언이란 걸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에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이 오기 싫어하는 곳에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려 하니까 15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협약을 했거든요. 참여 의사를 밝힌 일부 대기업까지 거론하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연건 의원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는 미래 전북 산업을 이끌 기초가 될 거라며 정부를 거들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야당의 공세에 전방위 여론전에 나선 정부와 여당. 하지만 지역 주민과 정치권과의 소통 부족이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